아무래도 발을 넓게 들게 되면 그만큼 타이밍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. 주엔트에서 걷어올렸는데 우중간에 높게 뜨는 타구입니다. 이 타구는 담장쪽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다. 나중안의 툴런 홈런! 균형이로 홈런입니다. 암성하는 기어 타이거스! 타이버톤이 굉장히 안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뚫고 우중간에 넘어갔어요. 그렇습니다. 실투가 된거죠. 사실은 몸쪽으로 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도 발을 적게 들고 스트라이크가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? 바깥쪽으로 갔어요.